혹시 정진영씨가 누구예요? 정진영씨? 없어요? 공부 잘해서 전국 1등 했길래 바쁘셨나 보네요. 안 나오셨나 보네. 어쨌거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려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일단 보죠. 185페이지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점수 기대할 필요 없고 1등 하신 사람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잘 받아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고 평범하지는 않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타고난 사람들이고 우리 이제 목적이 높은 점수가 아니라 합격이 목적이니까 아직은 다 배우지 않았고 한 번 배워서 다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도 점수가 안 나온다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했다면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가 안 나온다면 그때 이제 기출 문제 과정이 끝나고도 점수가 안 나오면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떻게 공부 해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고민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점수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보죠.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리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리츠에서 첫 번째 배웠던 건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의 리조신공사펀드에서 리츠죠. 즉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를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이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서 현금을 넣어줄 거예요. 주식 투자에 현금을 넣어주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회사에 재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주식을 팔고 자금을 모았다. 그러면 지분금융이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리고 얘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주식 투자자에게 배당금 수익을 돌려주겠죠. 배당금 수익을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자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다시 또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외울 건 세 가지. 자기 관리 리츠, 위탁 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 세 가지가 있다. 두 개 따로 나눈 건 뭐냐면 얘는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자기가 관리한대요. 그래서 이름이 자기 관리예요.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관리 리츠는 상근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접 운용 관리해야 되니까 직원이 있겠죠.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한 게 지방에도 있겠죠. 지방에 투자한 부동산도 운용 관리해야 되니까 지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 그러면 실체가 없다죠. 실체가 없이 서류만 갖춘 법으로 인정받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투자한 부동산을 얘들은 직원이 없으니까 명목상 회사래요. 그러면 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점도 둘 수가 없다예요. 명목상 회사니까.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누가 운영 관리하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한다예요. 자 맡기니까 위탁관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기업이 구조조정한다는 건 현금이 없어가지고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이 만약에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 감축도 하고 가지고 있는 큰 부동산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특징이 현금화가 어렵다죠.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 거예요.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가 구조조정할 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가 투자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나라에서 권장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권장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혜택을 주겠죠? 혜택을 줘요. 주식회사이지만 주식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줘요. 주식제한을 두지 않는다예요. 주식회사지만 주식제한을 두지 않는다가 가장 큰 혜택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부분은 뭐냐면 80% 이상은 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실제로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건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해할 때 자기관리는 얘는 실체영이다. 실체가 있어서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니까 상근 직원도 있어야 되고 지점도 둘 필요가 있는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 리츠는 명목상 회사니까 실체가 없어요.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어디에 맡기냐면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한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못하고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라에서 권장하고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주식회사이면에도 주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기업 구조정 리츠예요.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가로 2번에 보니까 쭉 나왔는데 나머지는 다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보죠. 맨 마지막에 주식 투자래요. 주식 투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장점을 좀 해석해보면 첫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첫 번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소득세를 낼 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소득세 대상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장점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화폐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화폐가치 떨어진 걸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격이 오른 걸로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치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배웠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현금화가 어렵다죠. 부동산의 단점이 현금화가 어렵대요.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니까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했대요. 그럼 주식은 유동성이 커야 작아요. 현금화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죠. 상장이 됐다면 일반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환금성을 높여줬다. 유동성을 높여준 특징이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은 걸 이걸 주식으로 바꿨대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데 주식회사에 주식을 사면 부동산에 투자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뭘 사서? 주식을 사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금성, 유동성을 높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의 단점을 해소하는 역할이 된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큰 특징이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정리를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켜야 되는 법,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걸 따라야 된다. 특별법은 모든 법의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정 리츠가 있을 때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래요. 그러면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겠죠. 옆에다가 지점도 하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빠졌네요. 지점. 상근 직원도 둘 수 있고 지점도 둘 수 있어요.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관리할 거예요.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될 거예요.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그런데 얘 두 개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없고 명목상 서류만 갖춘 회사예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러면 상근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서 관리하냐면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관리한다. 운영관리한다. 그래서 얘들은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직원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자, 보니까 얘가 명목상 회사니까 법인세는 조건만 갖추면 면제 될 수 있다. 명목회사 나오면 법인세 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도 무돈부동산이지만 얘는 모든 부동산은 아닌 거죠.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만큼. 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이 회사가 이제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갖춰야 국장이 인간화 등록을 내주는데 설립할 때의 자본금이 533이에요. 533. 그리고 인간화 등록을 한 다음에 자기관리는 인간을 하고 위탁이나 기업구조정 명목상에서는 등록을 시켜주는데 인간화가 어려운 거예요. 실체형이다 보니까 인간화를 해주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는데 자, 인간화 등록한 후에 6개월 시간을 줄 거니까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 이때 최저 자본금은 얼마냐면 70억, 50억, 50억이에요. 얘는 인간화예요. 실체형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까다롭게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국장이 인간을 내줘야 되고 얘는 조건만 갖춰서 등록만 하면 얘는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설립할 때의 자본금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영업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최저 자본금이 70억, 50억, 50억 무조건 외워야죠. 보너스로 가장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어렵지 않게 낼게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533755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 제한이 있어요. 이 두 개에다가 옆에다가 주식 제한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식 제한 자, 주식회사인데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주식 소유 한도 특별 관계인을 포함한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50%까지예요. 50%를 넘어설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외워야 되고 자, 주식 공모 공모는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모는 공개 모집이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일반 청약을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소수, 몇몇 사람에게는 다 팔지 말고 이걸 공개해서 일반 사람들도 주식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일반인에게도 팔아라. 얼마 이상 팔아야 되냐면 인간화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시간을 줄 테니 2년 이내에 30% 이상을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상장은 모두 있는 거예요. 상장해서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30% 이상 외워야죠. 2년이 3,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 이내에 30%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얘가 기업 구조정 리츠죠. 기업 구조정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즉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1인 소유 한도도 없고 일반인에게 공개에 모집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3호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주식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회사가 망하지 않게 도와줬으니까 주식 제한 두지 않고 자유롭게 주식을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알아서 자금 조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 쳐놓고 현물출자 보죠. 현물출자 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걸 즉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이걸 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할 때 현물로 어떻게 되냐 자 현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 가장 중요한 건 이따가 한번 정리하겠지만 설립할 때는 설립시는 불가능하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안 돼요. 자 설립할 때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5, 3, 3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혐음에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할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서 5억 3억 3억 이상을 갖춰야지 야 현금이 아니라 3억짜리 부동산 5억짜리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할 거잖아요. 그럼 현물로도 주식 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안 되고 설립할 때는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후에 보니까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최저 자본금 70억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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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갖추면 현금 충분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식 발행할 때는 얼마든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아서 주식 발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물출자가 나오면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틀려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언제 불가능한 거예요. 설립 시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는 가능하다.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하지는 않고 나중에 차차 문제 나오면 기출문제 풀 때 하나 정리해 줄 건데 돈 빌릴 수 있어야죠. 자기 자본의 두 배 이내에 빌릴 수 있고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를 거쳐서 특별결의에 통과하면 열 배 이내까지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산구성은 얘의 특징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70%예요. 진짜 어렵게 나올 때 출자가 진짜 틀리게 내겠다 100명 중에 90명 틀리게 내겠다 그러면 내는 건데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80%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으로는 80%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만으로는 70% 이상이야 돼요. 부동산은 70%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80% 이 등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돼요. 부동산은 70% 이상인데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80% 이상 중에 부동산만은 70% 이상 갖춰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산구성을 내용을 쭉 보죠.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중요한 건 자기관리는 직원이 있다? 없다? 있다. 전문인력 두고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회사고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은 직원이나 전문인력을 둘 수가 없죠.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회사 한번 보죠. 자산관리회사 얘는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에 위탁받아서 부동산을 가산 운용관리하는 회사죠. 자, 그러면 얘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문인력도 있고 전문인력도 두고 돈도 있어야 돼요. 직원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기관리죠. 얘들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최저. 70억 있어야죠. 얘도 70억 이상 있어야 돼요. 70억 이상 있어야 국장이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아서 기업구조정이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얘들도 전문인력을 둬야 되고 7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인가가 내린다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의 법인격을 보니까 주식회사에 당연히 주식회사로 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나왔죠. 이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무조건 특별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무조건 따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특별법을 무조건 따르고 이걸 제외할 때는 뭘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요. 즉, 돈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상법이에요. 은행들이나 주식회사가 따라야 되는 법들은 상법인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따른다. 주식회사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여기 보니까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왔죠. 현물출자는 설립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언제 가능하다?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최저자본금은 얼마? 70억, 50억, 50억 5, 3, 3, 7, 5, 5 이렇게 외워야 되고 나머지 최저자본금은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동그라미 5번, 6번은 나중에 배울 얘기예요.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기출문제 풀 때 따로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 넘어갈 거고 최저자본금은 7, 5, 5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쭉 넘겨서 8번 보죠 8번 위탁관리나 여기 하나 빠졌는데 하나 적어놓죠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리치는 명목상 회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직원을 고용하라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본점은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어요. 당연히 명목상 회사라도 본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지만 지점이나 상근 직원을 둘 수 없다. 9번 주식 제한인데 공모는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에요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팔아라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팔아라 얼마 이상 2년 이내에 30% 이상을 팔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화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공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까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옆에 보니까 CR 리치는 제외라고 나왔죠 이 CR 리치가 기업 구조조정 리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식 제한에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업 구조정 리치를 CR 리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9번 주식 제한이 있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10번 한번 별표 쳐놓고 작년 감정평가사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가라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자 일단 전문인력이라고 나왔어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보는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개 있죠 그런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건 어디? 일단 첫 번째 직원을 둘 수 있는 건 자기관리만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놔야 돼요 모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나 다 전문인력이 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봤을 때 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격증 딴 거죠 공부해서 자격증 딴 거예요 동급이에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동급이라고 냈으니까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지 공인회계사는 없어요 공인회계사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공인회계사라고 잘못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론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론은 준비 됐으니까 실무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이제 실무까지 충분히 연습이 됐으니까 전문인력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 이론이 준비가 돼 있고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인력 될 수 있다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라고 나왔어요 석사학위 이상 석사는 대학원 나온 거죠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있는데 석사 이상이래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의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론은 이제 충분하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석사 이상이니까 공부는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한 2년 1, 2년이면 따잖아요 얘는 모르겠지만 얘는 안 그래요? 우리 1, 2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공부해가지고 이론했는데 얘는 10년 이상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충분히 갖춰졌으니까 이제 실무에 좀 혜택을 줬어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했냐면 3년 이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1, 2년에 딸 수 있으니까 해당 분야에 5년이지만 5, 3에요 또 5, 3 5, 3 나온 거예요 석사학위 이상이면 이론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10년 이상 공부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3년 이상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필드에서만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위탁을 받아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여기서 5년 이상 종사했대요 그러면 필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일하고 자 그 다음에 5년 일한 사람 중에 해당 분야에서 부동산을 취득처분 관리 해당 분야에요 여기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무도 이제 충분히 알겠다 관리도 잘 했고 이제 투자도 잘 했으니까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5, 5, 3이네요 중요한 건 5, 5, 3 5, 3인 거예요 즉 자격증 가지고 5년 실무에서 일하고 석사기상이면 3년만 일하면 되고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일하고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3년이라면 실드에서 8년이라면 전문인력 될 수 있다 자 기억해 놔야 돼요 올해 경향이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출제자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감정평가사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가 몇 년 5년 일하면 전문인력 될 수 있고 석사하기 이상의 소지자는 몇 년 3년 시간을 좀 줄여줬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만 일한 사람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일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3년 일하면 전문인력 될 수 있다 이렇게 5, 3 기억해 놔야 돼요 5, 3을 연관지어서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2번 보죠 12번 자 금융위원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회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 설립해서 주식 발행하고 부도가 나면 일반인 손해보니까 관리감독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에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이다 금융위원회 기억해 놔야죠 우리 한 번 나왔어요 LTV DTI를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디다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가 은행들 관리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자 13번에 내부통제기준이라고 있는데 직원이 따라야 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를 얘기해요 직원이 자 그러면 얘는 직원이 지켜야 돼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임직원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이렇게 나왔죠 이게 내부통제기준인데 중요한 건 얘를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서 이걸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회사냐면 자기관리예요 또 직원이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죠 어디 자산관리회사예요 이 두 개만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서 직원들을 따라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내부통제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직원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전에 나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아까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세 가지 자 문제 보죠 189페이지 자 오른 거니까 한번 보죠 자 1번에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임원을 고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직원이나 지점을 들 수 있는 건 자기관리만 자 보니까 기업구조조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실체 회사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업구조는 실체가 아니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전문인력을 두고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수행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디 자기관리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라고 나왔어요 맞죠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를 한다 맞고 자 4번에 기업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533이니까 얼마 3억원 이상 이라고 나와야죠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 얘는 맞네요 근데 얘가 틀렸네요 533이니까 3억원 이상 돼야 되고 자 위탁관리에 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인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한도는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야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틀린 거 틀린 것만 보면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설립이 라고나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다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현금이 많은 다음에는 현물출자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해놨죠 설립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일 때 예제 1번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0%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50%로 나왔대요 50%로 그럼 맞는 거죠 자 만약에 위탁관리가 없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주주 1인에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 맞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자기관리나 위탁관리가 나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업 구조조정 나오면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나오면 맞는 얘기예요 예외의 조항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 소유한도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도 50%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맞는데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나오면 주식재한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7편 개발관리론 보죠 다시 얘기하지만 개발관리론은 어렵진 않아요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어차피 암기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해봤자 좀 까먹을 거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해석하고 암기하는 본격적인 건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난 개발관리론만 무조건 다 맞을 거라고 주구장창 공부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4문제나 5문제가 출제가 돼요 4문제 출제된다고 보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100시간을 공부해도 어렵게 출제하면 3문제밖에 못 맞아요 4문제 다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10시간만 공부해도 3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주구장창 이것만 이 단어만 공부하면 안 돼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역시 개발관리론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딱 다 공부하고 어려운 거 나오면 틀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운 걸 내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공부한 부분인데 첫 번째 토지 이용 보죠 보니까 3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너무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집약도라는 건 토지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용하느냐를 집약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니까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건물을 짓는다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건물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입체화된다 고층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다 이걸 많이 결합시킨다 라고 하고 대체시킨다 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생산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한 것은 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죠 고전학파는 토지가 중요하니까 생산요소로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토지 중요한 거 아니야 생산요소는 노동 자본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신고전학파 고전학파는 토지 중요하니까 생산요소는 세 가지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결합시키면 이게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거나 입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걸 집약도 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생산요소를 이걸 결합을 시켰다 결합을 많이 시켰다 또는 대체했다 대체했다는 건 토지를 줄인 대신에 얘를 많이 늘렸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결합 집약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요소 간에 결합 비율이나 대체 비율이라고 나오면 얘는 집약도를 의미한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고 집약적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조금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 언제 그러냐 집가가 비쌀 때 땅값이 비싸면 땅을 넓게 이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은 주로 도심 토지에서 일어나서 수직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높게 고층화되고 지하화되고 이걸 입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방적 이용은 외곽은 땅값이 싸니까 수평적으로 넓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것이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한다 그래요 개발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농사 짓는 걸 개발이라고 하지 않아요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고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를 이걸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에 건물을 쭉 지을 때 이렇게 높게 지었다고 해보죠 무조건 높게 짓는 게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2층까지라고 했을 때 2층까지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과 땅값과 공사비가 있을 거예요 얘하고 1층, 2층을 분양하면 수익이 남겠죠 이 수익금을 보니까 총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똑같아지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그럼 건물을 질려면 최소 몇 층 이상은 지어야 돼요? 2층 이상은 지어야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조방적 이용이라고 해서 낮게 짓는 게 대수가 아니라 손해보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넘어서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총 비용과 총 수익이 똑같은 걸 손이 분기점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조방 한계라고 얘기해요 조방 한계 이 말 뜻은 뭐냐면 조방적 이용을 하더라도 여기는 넘어서야 돼 손해보지 않으려면 그럼 이제 열을 넘어섰다고 해보죠 그럼 건물을 높게 지으면 무조건 이익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몇 층인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최대의 이윤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이상 지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에다가 자본이나 노동을 집어넣는다고 무한대로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리카드로의 무슨 법칙?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수학 체감의 법칙 수익 체감의 법칙이에요 수익 체감의 법칙이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토지에다가 노동자본 집어넣는다고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최대 이익이 발생하고 오히려 여기 이상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집약 한계라 그래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집약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무조건 높게 짓는 게 대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집약 한계까지만 이용해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 그 이상 하면 손해본다요 그럼 정상적인 토지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때 집약도를 따질 때는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용의 하한선을 얘기할 때 조방 한계 토지용의 상한선을 얘기할 때 집약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용은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예요 손해보지 않을 점이 조방 한계점이고 이익이 최대화가 될 때까지가 집약 한계라 그래요 오히려 이상 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수익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보니까 집약 한계는 이윤의 극대화 지점으로 이윤의 극대화 지점으로 토지용의 상한선이다 그 지점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조방 한계는 총비용과 총수익이 똑같아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하는 정도의 손익 분기점을 얘기하고 토지용의 한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손해보는 걸 수학 또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토지용은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 토지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깊은 데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디까지나 토지를 이용할 때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제시된 것만 정리하면 될 거고 토지용에 따른 현상을 보죠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어요 직주 분리는 직장은 도심에 있으니까 도심에 직장을 두고 거주지를 외곽으로 옮겨가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다 이걸 직주 분리라 그래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다 직장은 도심에 있고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곽에 두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 그래요 그러면 도심에 직장은 상업용이나 사업시설이 많을 거고 주거지역은 주거용이 있겠죠 주상공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용도를 구분한 거예요 사용방법, 이용방법을 그래서 직주 분리를 뭐라고 하냐면 용도별 분화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분리됐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분리 하나 배웠어요? 무슨 분리? 주거 분리 배웠죠? 주거 분리는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지지 않고 언제나 나눠져 있다 이건 소득별 분화를 얘기하는 거고 직주 분리는 용도별 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건 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도시가 환경이 악화됐대요 소음이나 공해가 많아서 공기가 안 좋아서 외곽으로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니까 주택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외곽 싼 데로 갈 수도 있고 교통체계가 발달됐대요 발달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멀리까지 왔다 갔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하철이나 뭔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발달됐으니까 도심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가는 거고 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살집을 찾아서 외곽으로 또 나갈 수도 있죠 무수히 많은 얘들이 있어요 얘들은 원인 원인에 의해서 직주 분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해요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심이 텅 비어졌대요 공동화가 됐대요 낮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밤에 다 자러 외곽으로 나가니까 밤에는 텅 비겠죠 그래서 주야간에 도심의 인구차가 커진다 밤에 도심의 인구가 텅 비어져 있다 이걸 도심 공동화라 그래요 자러 다 외곽으로 나갔을 테니까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나타나겠네요 침상도시와 베드타운이 나타날 수 있고 중요한 건 원인에 의해서 직주 분리가 나타나고 결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직주 접근 외곽에 있는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이유를 봤더니 원인을 봤더니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직주 접근이 일어나요 외곽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도심으로 들어온다 도심 환경이 개선됐어요 재개발을 해서 쾌적해졌어요 도심도 공원도 잘 만들어가지고 정책상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도심으로 들어오면 도심과 외곽의 집값 차이가 감소했대요 쌓아서 외곽으로 갔는데 외곽이나 도심이나 집값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외곽도 비싸져서 그럼 굳이 외곽 가지 않고 직장 가까운 곳에 둘 수도 있죠 4번 별표 쳐놓고 출제자가 야 이거 공부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얘를 쓸 거예요 도심의 교통이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됐대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나간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외곽에 있는 사람이 출근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출근 시간을 맞추려고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오히려 들어온다 나가는 게 아니다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하면 외곽에 있다면 출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주접근의 원인이에요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 젊어져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젊어지는 것을 회춘화했다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도심 주거용 건물이 고충화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도시가 젊어진다 회춘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난다 중요한 건 상시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 스프롤 현상 보죠 도시 스프롤은 도시가 스프롤은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걸 스프롤이라고 해요 영어로 퍼져나가는 걸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걸 스프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시 성장이 불규칙,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퍼져나간대요 도시가 외곽 쪽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세 번 나왔는데 다 답이 외곽으로 해요 도시 중심부 쪽으로 스프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도로를 따라서 외곽이든 뭘 따라서 외곽이든 언제나 외곽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그러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퍼져나가면 여기 도심지역이 있는데 점점 도시가 무질서하게 여기에 갑자기 주거지역, 공업지역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각각 다 도로 연결해주고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다 깔아줘야 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제출에 낭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녹색 띠를 둘러싸서 함부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지정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 제한구역 누가 정해요?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 스프를 막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게 뭐다?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 스프를 막을 수 있다 방지하기 위하여 어찌 되거나 도시 스프를 연상은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면 중간중간에 빈 땅 같은 거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빈 땅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공지가 중간중간에 많이 생길 거고 얘들이 땅이 날아다니면서 개발한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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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띰뛰듯이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표현해요 비지적으로 개발된다 개구리가 띰뛰듯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공지가 발생하고 최유유이용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외곽으로 해요 도심 중심부에서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한계지 보죠 한계지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한계지라고 얘기하면 택지 한계지예요 택지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는 택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한계지는 택지다 택지용의 최연방권 맨 끝에 있는 택지를 이걸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한계지라고 얘기할 때 앞에 아무도 아무도 없이 그냥 한계지라고 하면 택지의 한 끝지점까지의 최연방권을 얘기한다 만약에 도심이 이렇게 있대요 도시라고 얘기하면 도시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깥에는 농지들이 있을 텐데 맨 끝에 있는 이 택지를 내가 도심 중심부라고 했을 때 도심 중심부라고 했을 때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맨 끝에 있는 이 택지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라고 하면 택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얘의 가격은 얘의 토지 가격은 옆에 있는 농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얘가 용도지역이 택지예요? 농지예요? 얘가 뭐예요? 택지잖아요 택지 옆에 있다고 비슷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는 도심지역과 관련이 있지 농지와 관련이 없어요 옆에 있다고 해서 농지와 지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농지고 얘는 택지니까 얘 맨 바깥쪽에 있는 택지는 도심지역의 토지의 지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보니까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 무관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 있는 농지와 무관하며 도심 택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고 택지니까 교통이 발달되면 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더 멀리까지 주택지면서 상가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계지가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네요 교통이 발달되면 맞아요 주택이나 건물 지으면서 조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5번인데 그러면 교통이 발달되면 점차 한계지가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농지였던 땅이 택지로 바뀌어지는 일도 있겠네요 중간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 그래요 우리가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학계론에서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 그런데 보니까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후보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기 전에 이런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후보지일 경우에는 이 후보지의 땅을 농지로 볼 거냐 택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한계지가 어디까지인지가 다르게 규정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농지는 아니에요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택지로 바뀌어질 거죠 그러면 이 후보지는 뭘로 기준 잡는다? 택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로 택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단 얘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숙도가 낮아요 이 말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대요 언제 바뀌어질지를 모르겠대요 10년이 지난데도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 기준으로?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지가 더 연장되면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면 농지가 점차 택지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한계지 부근에 후보지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 후보지를 농지로 볼 거냐 택지로 볼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뭘로 본다? 전환후로 본다 이걸로 바뀌어질 거니까 그런데 단 이런 조건이 나오면 성숙도가 낮거나 매우 전환속도가 느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6번도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냥 한계지가 아니라 자가의 한계지라고 나왔어요 자가, 집을 짓는 택지의 한계지예요 집을 짓는, 집을 짓는 자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의 한계지 여기는 보니까 차가의 한계지라고 나왔어요 차가는 빌린 집이죠? 임대주택의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은 주택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쾌적성이에요 쾌적성은 도심이 좋아요? 외곽이 좋아요? 외곽이 좋아요?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외곽의 주거지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내 집이 더 멀리까지 나가겠냐? 임대주택이 더 멀리까지 나가겠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멀리까지 나가요? 당연히 내 집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가 자가의 한계지보다 중심부로부터 더 원방권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임대주택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직장과 가까운 게 낫고 내 집일 경우에는 좀 멀더라도 쾌적한 곳을 찾아서 외곽으로 더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기타 토지용 보죠 자 이 내용은 딱 3, 4월 달 한 번만 설명하고 문제 나올 때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입지 잉여라고 있는데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수입 소득을 입지 잉여라 그래요 입지는 위치한 장소예요 위치한 장소가 좋아서 입지가 양호하여 입지 장소가 좋아서 발생하는 소득을 입지 잉여라 그런대요 경영 능력과는 관련 없고 그냥 입지가 좋아서 입지 조건이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앞은 입지 잉여가 많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입지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3번에 보니까 입지 주체에 따라 입지 잉여는 다르게 나타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입지 주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대학교 앞에 입지 잉여가 많아요 카페를 차리면 사람들이 많이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카페로서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입지 잉여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대학교 앞에다가 고급 수제 양복점을 차렸어요 양복 하나에 막 천만 원씩 하는 거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입지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에 따른 잉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경영 능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거 입지 잉여 자 직가 구배 현상이라는 거 단어뜻만 알면 돼요 직가가 구배는 기울어짐이에요 기울어짐을 구배라고 해요 한자로 직가가 기울어졌다 직가는 도심이 높아요 외곽이 높아요 도심이 높겠죠 도심에서 직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하락하는데 그냥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직가가 있고 여기 외곽으로 갔을 때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진다가 직가 구배 현상이에요 기울어졌어요 어떻게 기울어졌냐면 도심에서는 직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외곽은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다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직가 구배 현상이에요 낮아지긴 하는데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단어뜻만 알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똑같은 거리를 나갈 때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리를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서는 도심에서는 직가가 여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외곽에서는 여만큼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직가 하락률이 도심이 크고 외곽일수록 작아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건 도심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직가는 크게 떨어지는 반면에 외곽에서 더 외곽으로 좀 나가는 건 직가 변화가 거의 없다 이걸 직가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낮아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낮아지냐를 얘기하는 것이 구배 현상인데 기울어졌다는 건 이렇게 도심은 기울기가 크고 외곽을수록 기울기가 작다는 건 직가 하락폭이 점차 외곽으로 갈수록 어떠진다? 작아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가 하락률인 기울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완만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가 구배 현상을 보면 얘는 단일 도심일까요? 다 핵심 도시일까요? 핵이 하나 있죠? 단일 도심이에요 단일 도심 그러니까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도시에 대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영 이론 얘는 단일 도심이었죠? 다 핵심일 경우에는 헤리스 울만이었죠? 그러면 다 핵심일 때는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직가가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내려가다가 얘가 도심이 있고 얘가 부도심이 있고 또 부도심이 있다라면 낮아지긴 경향이 있긴 하지만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날 거예요 기울어진 현상이 이런 목숨이 직가 곡선이 나타난다면 이건 단일 도심이 아니라 다 핵심 도시를 얘기하는 거다 대도시일수록 직가 구배 현상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고 단일 도심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입천이 계승은 들어가서 바뀌어지고 이어진다는 걸 계승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94번 보죠 194페이지 예제 보니까 도심의 토지는 직가고로 도심은 비싸죠? 직가고로 생산요소 간 대체 비율 이걸 뭐라 그래요? 집약도라 그래요 생산요소 간 결합 비율 대체 비율 집약도 집약도가 높다 낮다 높다라고 나와야죠 이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도심은 비싸니까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집약도가 높다를 이렇게 생산요소 간 대체 비율 또는 결합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까 집약도를 얘기한 거예요 얘는 생산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인데 대체했다는 건 토지를 줄이고 노동 자본을 막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집약도가 높다 맞는 얘기고 집약 한계는 우리가 토지는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 이용한다고 했어요 토지용의 상한선으로 맞아요 집약 한계는 상한선으로 이 극대점을 의미한다 맞죠? 이때 손익 분기점을 얘기해서 총비용과 총수익이 똑같은 점을 뭐라고 한다? 조방 한계 토지용의 한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도시 스프로는 도심이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로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공지 빈 땅을 쓸데없는 땅들을 많이 남겨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시 스프로는 교회 외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가의 한계지 내 집의 한계지는 빌린 집의 한계지보다 더 외곽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질 수 있다 맞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해졌대요 그러면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외곽에 있으면 출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럼 나간다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직주 분리가 아니라 직주 접근을 야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 문제는 알아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